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아베의 할아버지 직격이죠.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갈 때 우리 일본은 조선 사람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 두 가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것이 딱 100년 되는 때가 2010년이란 말이죠. 근데 2010년에 한국은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이명박이 집권을 한 게 2009년도부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일본의 일제시대의 장소인 포항을 일본 시대의 거리라고 하지도 않고요. 근대문화 역사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면 너무 황당한 것이 2010년도에 부터 이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100년 후에 이 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기모노 체험을 한다든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일본인 가옥거리라고 해서 관광까지 할 수 있게 포항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생가도 있고 일본인 가옥거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여행 관광 코스가 돼버린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모노를 왜 입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해놓고요. 그리고 일본 속의 거리인 것처럼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독설 같은 거를 하고 한국에서 떠나갔잖아요. 조선에서 떠나갔잖아요. 그게 마지막 총독인데 그 사람이 100년 후에 다시 오겠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 일본적인 그런 일본인 마을을 포항에다가 만든 거죠. 그런데 만든 것도 한심한데 그대로 만든 것도 한심한데 거기다가 근대 문화 역사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흥분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드루킹이 현재 문재인하고 김경수는 제스위트 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제스위트라는 말은 예수회가 세계 단일정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공작을 많이 그동안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것까지도 괜찮은데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많은 폭력과 테러 같은 거 9.11 같은 거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게 예수회라는 것, 제스윗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스윗 교회는 일본도 개항시키라고 그랬고 한국에 와서 임진완을 일으킨 것도 제스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 십자가가 그때 있었던 것을 나중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제스윗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독국가와 이에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리고 예수회를 추방시켜 버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교회는 끝까지 종교 집단이니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함선을 끌고 와가지고 일본을 개항시킨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일본 열도를 차지하고 또 일본을 부추겨서 한국, 조선까지 침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역사는 그냥 지나가고 역사적인 일이야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를 항상 생각해서 또다시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제스윗 정권이라고 드루킹이 말한 사실 그러니까 현재의 천주교인들은 손석희도 그렇고 김경수, 전해철 전해철이 포항사람이 아니라 목포사람입니다. 전해철이 그래서 지금 목포가 난리가 또 났잖아요. 근데 역사 거리를 만든다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손혜원 씨에 대해서 생각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전통 공예 같은 것을 존중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 꼭 아파트 대 전통 예술 지키기 이렇게 양 대 진영으로 싸움을 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마구 건설하고 그렇지 않게 이끌고 나가도 되는 거죠. 뭐 한국적인 그런 작은 그런 가옥들 뭐 한옥 같은 거를 지어도 되고요.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 근대 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식 그 마을을 거기다가 또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공방이나 그 자개 그런 뭐 나전질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게 일본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예술 공예가로서는 그 손혜원 의원 밑에 있는 사람은 다섯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공인들 그 공예를 할 수 있는 장인들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거기에 또 알력이 현재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말이죠. 지금 현재 그거를 그 목포라는 것이 전해철 그 사람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그 국고를 보조하면서 일본 거리를 만들고 그걸 말할 때는 근대 거리라고 역사 거리라고 칭해서 그렇게 포항처럼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역사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그 이전의 거리는 조선시대의 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복귀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낮은 층의 그런 한옥 가옥을 좀 더 짓게 한다든지 예술가들이 거기 가서 많이 살게끔 한다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굳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막 손혜원 씨가 물론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한국 무형문화재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건 다 좋아해요. 박물관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굳이 적산가옥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신문화를 지켜나가는 거는 그 한 번 뭘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 일본인 마을을 만약에 많이 만든다고 해봐요. 그거는 그 아베 할아버지가 과거에 얘기한 그 무시무시한 경고 정신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간 100년 전에 얘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 사업을 일으키는 거나 공예품을 파는 거나 관광지를 만드는 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큰 전체 큰 틀에서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상가옥을 또다시 근대문화 역사 거리라고 칭해가지고 목표에 만드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게다가 지금 통일교 쪽에서 부산하고 일본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해업 같은 거 그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걸 참아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남북문제를 우선 다 해결해놓고 우리나라의 힘이 길러졌을 때 그런 걸 주변국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구조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문화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문화인데 그게 뭐 무역문화재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일본 관광객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고객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또 앞으로 남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명박이 바로 2010년도 그 아베 할아버지가 마지막 총독으로서 있다가 가면서 독서를 퍼붓고 간 거 아니에요. 100년 후에 다시 온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제수익교가 중심이 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항 이런 것도 함부로 손상을 시켜 가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묘소를 만드는 게 승효상 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승효상이 대통령직 속 국가건축 전책위원장 이랍니다. 이 사람이 광화문 광장을 만드는데 한국 혼을 대표할 만한 세종대항 상이나 이순신 장군 상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광장을 크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국은 산도 아담하기 때문에 모든 게 아담 아담 티켓도 광암광장은 굉장히 조화로운 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를 밀어버리고 더 큰 광장을 만들자고요.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이 성공을 해서 과연 촛불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거를 충분히 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삼성 제2정부로 전락하고 있는데 촛불의 그 생각으로 그 광장을 넓히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화문 광장 늘리는 것도 굉장히 반대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일본이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적상 가옥을 살려가지고 근대 역사 거리라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자꾸 일본인 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뵈요. 안녕히 계세요.